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유식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징객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포항의 명물인 과메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고등어와 함께 11월에 제철 웰빙 수산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과메기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자연건조되지만 비릿한 향과 맛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메기는 관목 청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뚫을 관자에 눈목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청어에 눈을 뚫어 말렸다는 뜻인데요. 경북 포항의 영일만 일대에서는 목을 흔히 매기 또는 미기로 불렀습니다. 관목은 관메기로 불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니은 받침이 탈락되고 과메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해에서는 예로부터 청어가 많이 났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말리거나 염장해서 저장해 먹었는데요. 특히 냉음법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건조했다고 합니다. 냉음법은 농가 부엌의 살창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살창은 부엌에서 불을 뗄 때 후끈한 기운과 연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살창에 청어를 걸어두면 자연스럽게 적당한 외풍으로 자연건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외적의 침입이 잦은 어촌에서 어선을 약탈당했을 때 청어를 지붕 위에 던져 숨겨놓았던 것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발효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메기는 청어가 잘 나지 않는 요즘 청어와 비슷한 꽁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생선의 지방이나 단백질은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변하는 산폐가 진행이 되는데요. 꽁치의 경우는 비늘이 살을 싸고 있어서 산폐의 과정 없이 숙성이 됩니다. 또한 청어처럼 보름 이상 말리지 않고 사나흘 정도면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청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아니 청어가 많이 난다고 해도 꽁치로 만든 과메기를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메기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장기곳, 일명 호미곳 아래에 위치한 구룡포가 최대의 산지입니다. 구룡포항 주변의 해변에는 어김없이 과메기를 말리는 덕장의 지천입니다. 겨울철 내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풍경이기도 한데요. 해풍으로 말리는 과메기가 꾸덕꾸덕 익어가고 있는 모습에 어김없이 군침이 돌고 맙니다. 과메기는 일반적으로 생미역과 실파, 초고추장이나 양념장을 곁들여 먹는데요. 김이나 속노란 배추잎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먹든 간에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과메기는 겨울여행을 즐겁게 하는 별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